자 이제 윤희가 준 이거 열어볼 건데 윤희가 놀러 갔다가 딱 어디 걸렸어 이거 뭐 들었는지 알아? 일단은 이렇게 글씨를 제 이름으로 써줬어요 글씨를 개예쁘게 써요 너무 예쁜 거였어 살짝 지금부터 벌써부터 감동받았는데 여기 꼭 절치선을 맞춰서 뜯으라고 당부를 해가지고 잘라볼게요 뜨면 잘 안 잘라지는 거 아니야? 잘못되도 눈은 찢어버리는 거 아니야? 크흠 대박! 뭐 많이 들었어 딱 봤을 때 뭐 많이 들었어? 뭐야? 어 뭐야?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! 오케이 너무 귀엽다 터질 수도 있으니 살살 만져요 오! 글씨 잘 쓴다. 리스트 먼저. 또이. 전설이 파란색 5성. 레어 1, 4성. 초록색 레어 2가 3성. 1번 1이 2성. 1번 2가 1성. 오 뭐야 글씨 너무 예뻐졌다. 일단 제일 낮은 1번 2부터 한번 열어볼게요. 절치선을 맞춰서 조심조심 잘라야 되거든요. 어? 딱 조그만, 조그만거 들어있는데. 조그만, 귀여운 말랑말랑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. 역시 1번. 과연? 1번이어도 좋은게 많거든요. 오! 뭐야 이거. 아니 잠깐만. 이거. 수준팜. 이거 수준팜이에요? What? 이거 그거잖아요 지구젤리. 아 우와 수준팜이다. 아 진짜 솔직히 말아야 돼요? 처음에 그거. 어 쓰레기를 왜 여기다가 넣어. 아 근데 수준팜이었다. 근데 제가 그런걸 모르니까 누나가. 그래서 이렇게 색칠도 되어있는거구나. 역시 1번은 1번이다. 좋아요. 망가진 것 같아요. 이름이라니깐요? 망 들으면 안돼요. 1번은 1번이다. 오 귀엽다 근데. 이런걸 들어도 팝잇을 만드는구나. 오케이. 1번이 1.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. 오늘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미니. 미니. 가위세요. What? 서브라이. 오케이. 뭐야. 노란색 이거 뭐야. 노란색 눈아에 맞춰서. 맞아. 우와. 귀여워.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거야? 뭐야? 이거 막 눌러도 되나? 터지는거 아니야? 괜찮아요. 터지는거. 조심하세요. 아 이렇게들. 예스. 아 스트레스. 공부. 아 스트레스. 오케이. 말랑말랑. 이게 또 윤희가 잘 그리는 얼굴이거든요. 아주 센스가. 귀엽다. 이게 안에 뭐 들어있는걸까? 물인가? 특한데? 뭔가 있어. 몽글몽글하네. 오케이 패스. 자 드디어 레어로 갑니다. 제일 큰데 이거? 근데 왜 전소리로 이렇게. 레어 갑니다. ASMR 버전으로. 뭐야? 이거 뭐야? 우와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요? 나무 실만한 건가? 잠깐만 여기. 토키가 왜 여기. 이렇게 파묻혀있죠? 잠깐만. 이거 뭐야?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?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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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живот 대거. 하이. 귀엽다 이건 뭐야? 근데 살짝. 막해? 사라기의 때가 살짝 있는걸로? 화났을 때 이제 화났을 때.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튀어나오는 귀여운 토끼 보면서 심신의 안정. tał. 토끼가 아닌거 같은데. 아직 토끼가 아닌거 같아. 어머. 이게 뭔지 얘? 자 14개짜리 어떡해 뭔가 말랑말랑해 말랑말랑해 뭐야 너무 귀엽잖아 소재는 거 아냐? 진짜 조심해야겠다 열자마자 이제 돼지가 귀여운 돼지친구가 반겨주고 있거든요 일리 나와봐 아악 오! 오 이거 느낌 짱좋아 이게 뱃살 아니 이거 뭐하시는거냐구요 지금 어 이거 느낌 진짜 좋다 이거 유언니 이거 유언니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? 시리얼? 네 안녕 저리 가주면 좋겠어 핑크셋 아이 마지막이야 하나밖에 안 남았어 특히 너무 아까운데 근데 전 전에 진짜 좋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진짜 좋아요? 미니가 예상하는 거 보고 있어 뭔가 진짜 완전 느낌 좋고 안 터지고 효율성 좋고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거 바로 열어볼게요 네 전설인데 제일 조그매 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? 기대감에 부풀어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난 안 보여 우와 오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나잖아 우와 느낌 진짜 좋아 이거 자랑할 수 있겠네 어떡해 감동이야 우와 너무 귀엽다 이거 가방에 매달고 날고 싶어 하 얘 전설인 이유가 있었어 예스 제일 감동이 대박이네 내 예측 성공 진짜 완전 느낌 좋고 안 터지고 효율성 좋고 아무데나 쓸 수 있네 저랑은 안 닮았지만 저예요 하하 근데 살짝 종이여서 조금 아쉽긴 한데 종이여서 좀 좋은데 그래요? 일단 느낌은 얘가 제일 좋은데 감동은 얘가 제일 높은 걸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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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지 대지 두더지 아니면 이 둘은 아니야 이것도 좋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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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이거 좋다고 내일 학교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윤희가 준 선물 너무 잘 받았고요 이 입시 스트레스를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저는 이겨보도록 할게요 고마워 윤희야 그러면 안녕 안녕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하하 수제 바비 아 근데 누나는 얘가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전 이거요 언니 어? 왔어? 헬로 이거 뭐야 언니 감동 받았잖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아 이거 천사점토랑 수둔젤리랑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야 우와 근데 처음에 빨간 하트 만들었거든 응 너무 만져가지고 그게 터져버린 거야 느낌이 어머 터졌다 다시 만들어줘 더 귀엽게 너무 귀여워 이거 나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? 아 이거 여기다가 손 엄청 많이 맞네 내 말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언니를 위해서 한번 안아 안녕 뽀뽀 유리 뭐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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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